1. 보릿살 한 줌으로 대접받은 선비 옛날 옛날에 한 선비가 살았답니다. 이 선비는 가난하게 살았지만 마음씨가 참 올곧고 순했어요. 너무 고지식한 순둥이라 세상 물정을 잘 몰랐지요. 한 번은 과거 보는 때가 되었는데 이 선비는 남들처럼 과거를 보러 갈 엄두를 못 내었어요. 글 공부는 많이 했지만 너무 가난한 탓에 노자를 마련할 길이 없었던 것이지요. 마침 마을 훈장님이 딱 한 사정을 알고 주선을 해주어서 이 사람이 다른 선비들 과거 길에 끼어서 따라가게 되었답니다. 무거운 짐이나 져주고 잔 심부름이나 해주면서 얹혀간 것이지요. 눈치밥이나 조이 얻어먹으면서 말이에요. 그렇게 가서 과거를 보았는데 다른 선비들은 다 떨어지고 이 사람 혼자서 턱 급제를 했답니다. 이래놓으니 다른 선비들은 은근히 심보가 뒤틀리거든요. 번듯하게 노자를 쓰고 온 저희들은 다 떨어지고 염치 없이 빈대부터 온 사람이 급제를 했으니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선비들이 생뚱맞은 꾀를 하나 내었답니다. 어떤 꾀를 냈는가 하니 집으로 돌아갈 때 이 가난한 선비한테 보리 한 줌을 줘서 내쫓은 것이에요. 말로는 그럴듯하게 자네는 이걸 노자로 해서 어서 빨리 고향으로 가게나 급제했다는 소식을 얼른 식구들에게 전해야 하지 않겠나 우리야 뭐 바쁠 곳도 없으니 가는 길에 경치 구경이나 하면서 쉬엄쉬엄 감세 하였지요. 하지만 속셈은 그게 아니었어요. 보리살 한 줌 가지고는 노자가 어림없을 테니 이참에 아주 단단히 고생이나 해보아라 이런 속셈이었지요. 가난한 선비는 고지식한 사람이라 그런 눈치도 몰랐어요. 그저 그런가 보다 하고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 따랐답니다. 그러면 내가 먼저 갈 터이니 자네들은 천천히 오게나 하고서 보리살 한 줌을 가지고 바쁘게 앞서갔어요. 다른 선비들은 저 보리살 한 줌으로 제가 얼마나 버티나 보자꾸나 하고 코웃음을 쳐가며 느긋하게 그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뒤따라 가던 선비들이 이뜬 날 한 마을에 닿았지요. 그러고 보니 앞서간 가난한 선비 일이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한테 물었답니다. 여보시오. 어제 이리로 가난한 선비 한 사람이 지나가지 않았어? 예, 바로 그런 손님이 우리 마을에 묵었지요. 그래, 밥이나 빌어먹고 갔소이까? 빌어먹다니요. 그분이 글쎄 보리살 한 줌을 내놓으면서 이걸로 밥을 지어 마을 노인들 먼저 먹이고 남은 것을 달라지 않겠어요. 얼마나 묻어난가요. 그래서 온 마을 사람들이 입살을 주렴해서 흰밥을 잘 지어드렸지요. 선비들은 속으로 첫날은 운이 좋았던 게고 다음날은 오지게 망신을 당했을 거라 생각하고 또 길을 갔답니다. 다음날 한 마을에 닿아서 또 물어보았지요. 여보시오. 어제 이리 가난한 선비 한 사람 지나가지 않았어? 예, 바로 그런 손님이 우리 마을에 묵었지요. 그래, 그 밥이나 빌어먹고 갔소이까? 빌어먹다니요. 그분이 글쎄 보리살 한 줌을 내놓으면서 이걸로 밥을 지어 마을 노인들과 병든 이들 먼저 먹이고 남은 것을 달라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묻어나고 착합니까? 그래서 온 마을 사람들이 잎살과 고기를 주렴해서 흰밥과 고깃국을 잘 대접해드렸지요. 선비들은 속으로 둘째 날까지도 운이 좋았던 게고 다음날은 틀림없이 엉망으로 망신을 당했겠지 하면서 또 길을 갔답니다. 다음날 한 마을에 닿아서 또 물어보았지요. 여보씨요. 어제 가난한 선비 한 사람이 지나가지 않았소? 아이고 얘 바로 그런 손님이 우리 마을에 묵었지요. 그래 밥이나 빌어먹고 갔소이까? 아이고 빌어먹다니요. 그분이 그분이 글쎄 보릿살 한 줌을 내놓으면서 이걸로 밥을 지어 마을 노인들과 병든 이들과 아이들 먼저 먹이고 남은 것을 달라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묻어나고 착하고 상냥합니까? 그래서 그래서 온 마을 사람들이 잎살과 고기와 누룩을 주렴해서 흰밥과 고기국과 술을 잘 대접해드렸지요. 다음날도 또 그 다음날도 닿는 마을마다 물어보아도 다 한입에서 나온 것 같이 가난한 선비를 잘 대접해서 보냈다고 그러는 것이었어요. 보릿살 한 줌을 내놓으면서도 마을 노인들과 병든 이들과 아이들을 앞세우니 세상에 이렇게 묻어나고 착하고 상냥한 이가 있나 싶어서 다 고맙고 훌륭하게 봤다는 것이었어요. 그리하여 너도 나도 출염을 해서 아주 잘 대접을 해보냈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해서 보릿살 한 줌 가진 가난한 선비는 내내 대접을 잘 받아가며 아무 탈없이 고향에 돌아갔다는 이야기예요. 골려주려던 선비들만 도로 머슥하게 되었다지요. 남산골 선비와 임금님 달 밝은 밤 임금님은 달 구경을 하려고 대걸 밖으로 나왔답니다. 물론 옷차림도 백성들과 같은 것으로 입었지요. 누구도 임금님으로 알아볼 수 없는 차림이었어요. 임금님은 이곳저곳을 두루 구경하다가 남산기슬계에 이르렀지요. 밤은 깊어 사방이 어둡고 고요하였어요. 저 집은 아직도 불이 켜져 있구나. 저리로 한번 가보자. 언덕 아래에 있는 집에서 불빛이 비치고 있었답니다. 임금님은 다 쓰러져가는 작은 오두막 집 앞에 도착하였어요. 마침 안에서 글 읽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한밤중에 잠도 안 자고 글을 읽는 사람은 대체 누구일까? 임금님은 너무 궁금해서 살며시 방문을 열어보았지요. 누구시요? 책 읽던 주인이 깜짝 놀라 돌아보았어요. 이 시간에 인기척도 없이 남의 집에 들어오다니 당신은 누구시요? 주인은 임금님을 알아보지 못하였어요. 임금님은 남의 집에 불쑥 들어온 것이 민망하였지요. 놀라게 해서 미안하오. 이 근처를 지나다가 그리는 소리가 들리기에 아 그러십니까? 아무튼 좀 들어와 앉으시지요. 임금님은 주인이 권하는 대로 자리에 앉았답니다. 지금 읽고 계신 책은 무슨 책입니까? 이 책은 역경이라는 책입니다. 임금님은 역경이란 말에 깜짝 놀랐답니다. 그 책은 내용이 무척 어려운 책이 아니요. 임금님은 주인에게 이것저것 물어보았지요. 주인은 거침없이 물어보는 대로 대답하였어요. 정말 공부를 많이 하셨군요. 뛰어난 학자이십니다. 임금님은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였어요. 그만 하십시오. 그저 책을 좀 읽은 것 뿐입니다. 주인장은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예 부끄럽지만 책을 읽다 보니 벌써 신살이 넘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과거를 보지 않으셨습니까? 임금님은 의아하였지요. 부끄럽지만 과거를 수없이 보았는데 그때마다 떨어졌습니다. 주인은 머리를 글적이며 얼굴을 붉혔답니다. 이상하군요. 이렇게 뛰어나신 분이 아직까지 과거에 급제하지 못하셨다니요. 임금님은 주인에게 말하였지요. 아직 학문이 부족하니 그럴 테지요. 포기하지 않고 책을 읽고 있으니 그럼요. 열심히 하다보면 언젠가는 급제를 하실 것입니다. 임금님은 주인을 위로하며 격려하였답니다. 혹시 지어놓으신 글이 있으면 보여주십시오. 있긴 있습니다만 주인은 글이 쓰여진 두루마리 종이를 꺼내주었어요. 임금님은 두루마리 종이에 쓰여진 내용을 읽어보았어요. 정말 대단한 글입니다. 이런 글을 쓰신 분이 낙방을 하시다니요. 과거를 담당하는 시험관들이 책임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말 마십시오. 제가 부족해서 그런 것을 누굴 탓하겠습니까? 주인은 주인은 아무 일도 아닌 듯이 두루마리 종이를 말아놓았어요. 임금님은 글의 제목과 내용을 외워두었지요. 주인장 이번에 과거가 있거든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합격도 좋지만 그동안 공부한 것을 확인하는 셈치고 꼭 봐야지요. 주인은 멋쩍게 웃어보였어요. 주인장은 꼭 합격하여 높은 벼슬을 해야겠다는 욕심도 없으시오. 주인은 아무 대답도 않고 미소만 지었답니다. 머지않아 과거 시험이 있을 것이니 꼭 과거를 보러 가십시오. 임금님은 거듭 당부를 하면서 오두막 집을 나왔답니다. 대골로 돌아온 임금님은 선비의 집에다 고기와 쌀을 보내도록 명령하였어요. 며칠 뒤 임금님은 과거 시험을 보게 하였지요. 임금님은 남산에서 만난 선비의 그를 시험 문제로 내었답니다. 이번에는 남산골 선비가 꼭 합격해야 할 터인데 임금님은 뛰어난 인재가 떨어지는 게 몹시 안타까웠지요. 시험이 끝난 뒤 임금님이 외워둔 내용의 글이 나왔답니다. 그때 그 선비의 글이 틀림없구나. 임금님은 기뻐하며 그 글을 쓴 사람을 장원 급제시켰지요. 며칠 후 장원 급제한 사람과 합격한 사람들이 임금님을 뵙게 되었어요. 그런데 임금님이 기다리던 선비는 보이지 않았답니다. 네가 분명 이번에 장원 급제한 사람이더냐. 네 그렇습니다. 이상하게도 글의 내용은 남산골 선비의 것인데 장원 급제한 사람은 남산골 선비가 아니었답니다. 임금님은 어지된 일인지 궁금하였지요. 장원 급제한 자는 들으라. 이 시가 과연 네가 지은 것이냐. 전하 아래 웃기 황공하오나 이 시는 제가 지은 것이 아닙니다. 장원 급제한 사람은 고개를 들지 못하였어요. 그래 어서 솔직하게 말해보아라. 그렇다면 이 글을 지은 사람이 누구인가. 이 글은 저의 스승님이 지은 것인데 그것을 외워두었다가 그대로 쓴 것입니다. 임금님과 신하들은 깜짝 놀랐지요. 그렇다면 그대의 스승은 이번 과거 시험을 보지 못하였느냐. 예. 그것이 스승님께서는 요즘 고기와 쌀밥을 잡수시다 배탈이 나셔서 과거 시험을 보지 못하셨습니다. 임금님은 기가 막혔지요. 이럴 수가.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라 칭찬과 격려의 의미로 보내준 음식이건만.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나 보구나. 임금님은 너무나 안타까워 어찌할 바를 몰랐답니다. 농부의 도벽을 버리게 한 선비 옛날 옛적 시골의 한 농부가 밥술이나 먹는데도 항상 남의 물건을 훔치는 도벽이 있었답니다. 하루는 이웃에 사는 가난한 선비집에 오직 하나밖에 없는 솥을 훔치러 들어갔지요. 그런데 안방에서 흘러나오는 얘기가 여보 쌀이 어디에서 나서 이 죽을 끓였단 말이오? 라고 선비가 추궁을 하자 그게 며칠째 굶을 수가 없어 집앞 농부의 눈에 벼가 마침 익었길래 밤에 몰래 5홉 정도 훑어 죽을 끓였어요. 그리고 농부에게는 뒤에 얘기하고 바느질을 해주어 갚을 터이니 염려 마세요. 라고 그의 아내가 대답을 하는 거였어요. 그러자 선비는 남의 물건을 훔쳤으니 회초리를 맞아야 하니 빨리 매를 만들어 오시오. 라고 해서 매를 치더니 죽을 내다 버리라고 해서 죽을 모두 버린 선비의 아내는 서러워 울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본 농부는 그 논이 자기의 논 이었는데도 선비의 행동에 너무나 감동되어 자신의 도벽을 반드시 고치겠다고 결심하였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 저에게 죽 두 그릇을 쑤게 하여 그것을 가지고 선비 집에 가서 주었지요. 그러나 명분 없는 죽을 아니 먹겠다는 선비에게 이러저러 해서 수어온 죽이오니 이것을 잡수시지 않으면 소인도 도벽을 꽂히지 않겠는 됩쇼. 라고 하자 선비 내외가 죽을 먹는 거였지요. 그러자 농부는 서방님께서 과거에 급제하실 때까지 매일같이 죽을 드리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간청을 하여 어렵게 승낙을 받아내었답니다. 그러니 이제까지 굶어서 제대로 하지 못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몇 해 안가 선비는 등가를 해서 벼슬길에 나아갔고 그 농부 또한 도벽을 깨끗이 버렸다고 합니다. 10년 동안 책만 읽은 선비 남산 밑에 이시 성을 가진 선비가 살았답니다. 선비는 집이 가난해도 일은 하지 않고 오직 책만 읽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선비가 아내를 불러 말하였어요. 나는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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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역 이라는 책만 읽을 것이오. 그동안 당신이 살림을 꾸려 주시오. 예 그렇게 하지요. 그날 이후로 선비는 밖에도 나가지 않고 밤이나 낮이나 오직 방 안에서 책만 읽었어요. 선비가 방에 틀어박혀 책만 읽은 지 7년째 되는 날이었지요. 하루는 책을 읽다가 우연히 아내가 있는 방 안을 쳐다보았어요. 그런데 아내는 보이지 않고 파르스름하게 머리를 깎은 중 하나가 그 방에 누워있는 것이었어요. 선비가 깜짝 놀라 문을 열고 그 방에 들어가 보니 머리 깎은 중은 바로 자기의 아내였답니다. 어찌하여 이 모양이 되었소? 아무것도 먹지 못한지 5일이나 되었습니다. 7년 동안 당신 뒷바라지를 하느라 내 머리도 이렇게 모두 빠져버렸지요. 선비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머리카락이 모두 빠져버린 아내를 보자니 마음이 아팠지만 책 읽기를 그만둘 수도 없었답니다. 선비는 한참 동안 앉아있다가 밖으로 뛰쳐나와 곧바로 조선에서 제일 부자인 홍동지를 찾아갔지요. 내가 긴이 쓸 일이 있으니 산만양만 빌려주시오. 홍동지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자기를 찾아와 큰 돈을 빌려달라고 하자 당황하였어요. 혹시나 자기가 무슨 실수를 했나 하여 홍동지는 조심스레 선비에게 물었답니다. 혹시 나를 아시오? 모르오? 홍동지는 한참 동안 선비를 바라보았어요. 그러더니 한참 뒤에 말을 이었지요. 산만양이면 말 백마리가 끌어야 될 만큼 많은 돈이오. 그래 그 돈을 어디로 보내드리오리까. 오늘 내로 남산 밑에 있는 우리 집으로 보내주시오. 선비는 홍동지와 그렇게 약속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지요. 너무나 당당하게 자신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것을 보고 홍동지는 선비를 믿기로 하였어요. 선비가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말이 돈을 실어 나르기 시작했답니다. 어찌나 많은지 옮기는데 반나절이나 걸렸지요. 선비는 그 돈을 아내에게 주었답니다. 이제 돈이 생겼으니 나는 앞으로 남은 3년 동안 책을 읽겠소. 이 돈이면 그동안 지낼 수 있겠소. 무엇이 어렵겠어요. 선비는 다시 방으로 들어가 책을 읽기 시작하였지요. 아내는 아내는 본래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아내는 그 돈을 가지고 장사를 시작했는데 물건이 쌀 때 많이 사두었다가 비쌀 때 파는 방법으로 많은 이익을 얻었지요. 3년 동안 무려 수만 양이나 되는 돈을 벌어 선비의 집도 넉넉해졌답니다. 선비가 말한 10년이 되자 선비는 책 읽기를 마치고 비로소 방에서 나왔지요. 방에서 나온 선비는 제일 먼저 홍동지에게 빌린 3만 양 뿐만이 아니라 집에 있는 것은 쌀 한 톨도 남기지 않고 모두 홍동지에게 보냈답니다. 보낸 돈은 3만 양의 몇 배나 되는 돈이었지요. 돈을 받은 홍동지는 선비를 불러 말하였어요. 나는 3만 양을 빌려주었는데 어찌하여 이렇게 많은 돈을 보내었소. 3만 양 외에 다른 돈은 받지 않겠소. 내 아내는 당신의 돈을 가지고 3년 동안 아무 걱정 없이 지낼 수 있었소.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오. 여기 남은 돈은 모두 당신의 돈으로 얻어진 이익일 뿐요. 그러니 이 돈 역시 당신의 것이오. 나는 단지 당신의 사람 뎀에 끌려 돈을 빌려준 것이지 결코 이자를 받으려고 한 게 아니요. 그리고 돈은 나에게도 많이 있소. 그러니 3만 양 외에 다른 돈은 받지 않겠소. 선비는 할 수 없이 남은 돈을 받았답니다. 선비는 그 돈을 가지고 바로 깊은 산골로 들어가서 많은 집을 짓고 근처에 논과 밭도 많이 만들었지요. 일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을 때 선비는 그 마을에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나 와서 살도록 하였어요. 그러자 천대받고 멸시당하던 가난한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지요. 아무도 없는 깊은 산골이 한순간에 큰 마을로 변한 것이에요. 그 마을에서는 누구나 행복하게 살 수 있었답니다. 시간이 흘러 조선에서 임진왜란이 일어났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의 참혹함 속에 죽어갔어요. 하지만 이 마을만은 외적이 쳐들어오지 못해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마을을 무릉도원이라는 말을 본떠 산도원이라 불렀다고 한답니다. 아량이 넓은 선비 정광필 정광필은 조선 중종 때의 문신이랍니다. 성품이 부드럽고 온우하여 아랫사람들에게 큰 소리를 내는 법도 없었고 매사를 너그럽게 처리하기로 유명하였지요. 그는 하찮은 미관 말직에서부터 벼슬을 시작하였어요. 그러나 조금도 불평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고 성실히 임무를 수행하여 상사들의 큰 신임을 받았답니다. 한 번은 암행어사가 되어 진도로 내려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진도 어귀인 벽 바정에 이르러서부터는 웬일인지 일부러 걸음을 천천히 해서 가는 것이었지요. 이유를 몰라 부하들은 의아하게 바라보았어요. 왜 그러시는지요? 어디 몸이라도 불편하십니까? 부하들의 물음에도 정광필은 고개를 흔들며 빙긋 웃을 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답니다. 얼마를 더 가자 관하 근처에 아담한 주막이 하나 보였어요. 모두들 고생이 많구나. 날이 저물었으니 오늘은 여기서 쉬는 것이 좋겠구나. 아직 해가 꽤나 많이 남아 있는데도 정광필은 이 주막에서 하룻밤 자고 가자고 발길을 멈추는 것이었어요. 곧 암행어사가 감사를 하러 섬에 도착했다는 소문이 온 섬에 파다하게 퍼져 나갔지요. 뭐라고? 암행어사가? 이크 이제 나는 죽었구나. 주막 주인으로부터 그 보고를 받은 원님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답니다. 허둥지둥 아전들을 시켜 문서를 정리하고 창고에 물품을 헤아려 채워놓는 등 온갖 법석을 떨었지요. 아이고 겨우 대충 맞추었구나. 원님은 하룻밤을 꼬박 세운 끝에 그나마 겨우 정리를 끝내고 암행어사를 기다렸어요. 이튿날 아침 날이 훤히 밝은 뒤에야 정광필은 천천히 관하로 들어왔지요. 차근차근 문서를 검토해보니 노수저 몇 개가 모자랄 뿐이었답니다. 그러나 정광필은 그 사실을 조정에 그대로 보고하여 원님을 파직시켰어요. 결국 보고할 것이면서 왜 그렇게 원님에게 시간을 주셨습니까? 사람들이 정광필의 행동에 의아해하며 그 까닭을 물었지요. 맞습니다. 어젯밤에 들이 닥쳤다면 훨씬 더 많은 죄를 찾았을 터인데 왜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정광필은 그제야 빙긋 웃더니 대답하였어요. 진도는 육지와 멀리 떨어져 있는 섬인 데다가 원님 역시 무식한 위인이어서 반드시 잘못을 많이 저질렀을 것이오. 그런데 내가 곧바로 들어가 문서를 압수해 조사했다면 필경 사형을 면치 못했을 게 아니겠소. 그래서 시간을 준 것뿐이오. 이 말을 들은 진도 사람들은 정광필의 넓은 아량에 탐복하였어요. 정광필은 이렇게 아랫사람들에게는 관대했지만 한 번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는 임금 앞이라고 해도 순순히 물러서지 않았답니다. 연상군이 한창 포악하게 굴대였어요. 보다 못한 정광필은 이렇게 아래였지요. 전하 예로부터 한나라의 임금이 이렇듯 정사를 제쳐두고 주색을 즐기고도 망하지 않은 나라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주색을 멀리하고 바른 정치를 펼쳐 백성들을 돌보소서. 그 말을 듣자 임금은 이튿날 정광필을 다시 궁궐로 불렀답니다. 무험하도다. 어찌 나를 나라를 망친 폐영 무도한 임금들에 비교한단 말이냐. 그러고도 내 신하라 할 수 있겠느냐. 상감마마 부디 소신의 마음을 살펴주 없어서. 정광필이 여전히 변함없이 임금의 잘못을 지적하자 연상군은 그를 죽이려고 사형 집행 준비를 시켰어요. 그리고 자기도 칼을 꺼내 무릎 위에 놓으면서 명령하였지요. 내가 칼집에서 칼을 다 빼거든 즉시 목을 내리치렸다. 연상군이 칼을 칼집에서 조금씩 뽑을 때마다 새하얀 칼날빛이 번쩍거리고 머리 위에는 육중한 도끼가 쿵 떨어질 듯 한데도 정광필은 얼굴빛 하나 변하지 않은 채 할 말을 마저 하였지요. 무섭도록 침착한 정광필의 태도에 연상군은 감탄하였어요. 참으로 코든 사람 이로다. 칼을 칼집에 다시 꽂고 나서 연상군은 정광필을 아산으로 귀양보내었어요. 연상군 12년 방탕할 대로 방탕한 임금은 충신들의 말을 듣지 않고 제멋대로 하다가 드디어 강화도로 쫓겨났답니다. 새로 왕위에 왕위에 중종은 곧 정광필 등 연상군 때 귀양간 많은 사람들을 불러들여 다시 등용시켰지요. 정광필은 여러 벼슬을 거쳐 드디어 영의정에 올랐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대신들 간의 세력 다툼 끝에 기묘 사화가 일어났지요. 기묘 사화란 중종 14년 11월에 남곤 심정 등 훈구 대신들이 그동안 세력을 떨치던 조강조 김식 김정 등 신진 사류를 제거한 사건이랍니다. 이 무렵에는 중종도 신진 선비들의 급격한 개혁과 이상론에 염증을 느낀 터라 많은 인재들이 희생되었지요. 기묘 사화가 일어나기 며칠 전의 일이었어요. 남곤이 다 떨어진 갓을 쓴 누더기 차림으로 정광필의 집을 찾아왔답니다. 문지기는 그가 남곤임을 알아보고 안으로 들어가 주인에게 알렸지요. 정광필이 나오자 마음이 바쁜 듯 남곤이 말하였어요. 초강조 초강조 일판은 단 한 사람도 남겨둬서는 아니되요. 오늘 임금께서 반드시 대감을 불러 그 문제를 의논할 터인즉 무조건 임금의 말씀대로 따르시기 바라오. 그렇지 않으면 기필코 후회할 것이오. 남곤의 말에는 위협 반 유혹 반 이 섞여 있었어요. 그러자 정광필은 정색을 하고 말하였지요. 선비들을 해치는 일은 나의 뜻이 아닌데 어찌 그러겠소. 정광필이 반대하자 남곤은 화를 벌컥 내며 돌아가 버렸지요. 이튿날 새벽에 임금이 부른다는 정가를 받고 정광필이 들어가니 벌써 대신들이 다 모여 있었어요. 정광필은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의 선비라도 더 구해야겠다는 일념으로 임금에게 울면서 호소하였지요. 어린 유생들이 시대의 흐름을 잘 몰라 어줍지 않게도 시행해보려 한 것뿐이지 어찌 반역할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관대한 처분을 바라옵니다. 말하는 도중에 눈물이 떨어져 옷자락이 다 젖었으나 임금은 못 들은 채 하며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답니다. 그러자 정광필이 급히 따라가서 임금의 옷자락을 붙들고 다시 한번 애원하였어요. 그래도 임금은 입을 다문 채 안으로 들어가 버렸지요. 조광조 등이 처음 현량과를 설치하려 할 때 정광필은 홀로 실정에 맞지 않는다고 반대하였어요. 그러나 중종은 듣지 않고 실시했다가 조광조 등을 죽인 후 이를 없애려 하였지요. 그러자 정광필은 이번에는 없애서는 안 된다고 반대하였어요. 실시할 때 반대했으니 마땅히 찬성할 것으로 생각했던 중종에게는 의외였지요. 경의 의견이 언제나 다른 사람과 다른 것은 무슨 까닭이오. 네. 신이 처음 현량과를 실시할 때 그렇게 반대했지만 실시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이미 시행을 하여 합격자를 내고 벼슬까지 내렸는데 다시 무효로 한다면 조정의 체면이 어찌 되었나이까 실시하는 것이나 그만두는 것 모두를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정광필이 끝내 반대하자 종종은 그의 벼슬을 빼앗아 버렸어요. 그 후 남곤이 죽고 정광필이 다시 재상이 되었으나 이번에는 간신 김한로와 사이가 좋지 못하였답니다. 김한로의 모함에 넘어간 임금은 정광필을 김해로 귀양 보내라는 명령을 내렸지요. 이때 정광필은 견책을 받고 회덕에 있었는데 갑자기 금부도사가 들이닥쳤어요. 정광필은 금부도사의 말을 다 듣고 나서도 계속 바둑을 두었지요. 임금님의 은혜가 크고도 깊구나. 그리고는 평소처럼 단잠을 자고 이튿날 귀양길에 올랐답니다. 그 후 중종 32년 간신 김한로가 처형되고 그의 무리들은 조정에서 쫓겨났지요. 그래서 정광필은 다시 임금의 부름을 받았답니다. 정광필의 종은 이 반가운 소식을 듣고 빨리 전해주고 싶은 마음에 그 길로 김해로 달려왔어요. 그러나 조정에서 귀양을 풀고 다시 부른다는 기쁜 소리에도 정광필은 시큰둥할 뿐이었답니다. 겨우 이튿날 아침에야 정광필은 그 편지를 읽었을 정도로 그는 세상일에 담담했답니다. 조선왕조 실록을 지킨 두 선비 1592년 6월의 어느 날이었어요. 전주성에서는 전라감사 이광과 전주 부윤 이정복 그리고 경기전 참봉 오희길 유인 등이 심각한 얼굴로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전라감사 이광이 침통한 표정을 지으며 말하였답니다. 외군이 금산까지 쳐들어왔다고 하오. 그들은 남원을 거쳐 전주성으로 진격해올 것이오. 전주성을 빼앗기게 되면 조선왕조 실록이 위험하오. 외군은 전주사고에 보관중인 조선왕조 실록을 불태워버릴 것이오. 1592년 4월 14일 외군은 바다를 건너 부산포를 공격하였어요. 7년 전쟁인 임진왜란이 일어난 것이지요. 외군은 15만 대군으로 부산을 점령하고 군사를 나누어 남쪽으로 쳐올라 갔답니다. 그리하여 서울로 향한 외군의 주력부대에 의해 충청도 충주가 함락되었고 경상도로 진격한 외군 부대에 경상도 성주를 점령 당하였어요. 5월 2일에는 마침내 서울까지 외군에게 내주고 말았답니다. 당시에는 태조부터 명종 때까지 13대 조선왕조의 역사를 자세히 기록한 800여권의 책을 서울 경북궁의 춘추관과 충주 성주 전주의 사고에 각각 보관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춘추관과 충주 사고에만 보관하다가 세종 때부터 성주 전주에도 사고를 마련해 보관해왔던 것이랍니다. 그런데 임진왜란이 터지자 성주 충주 춘추관에 있던 조선왕조 신록이 불타 없어지고 말았어요. 성주와 충주는 외군이 거쳐간 곳이어서 외군에 의해 사고가 피해를 입었고 춘추관은 백성들이 경복궁에 불을 질러 잿더미로 변해버렸지요. 따라서 이제 유일하게 남은 것은 전주 사고에 있는 조선왕조 신록이었어요. 이것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전주의 관리들이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랍니다. 전주 부윤이 입을 열었어요. 외군이 들이닥치기 전에 조선왕조 신록을 안전한 곳에 숨겨두도록 하지요. 800여 권이나 되어 다른 곳에 옮기기 어려우니 조선왕조 신록을 사고에서 꺼내어 땅을 파서 묻어버리는 게 어떻겠습니까? 전라 감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좋은 방법이 아니요. 성주 사고에서 조선왕조 신록을 지키려고 외군이 쳐들어오기 전에 땅속에 묻었다고 하오. 하지만 외군에게 발각되어 조선왕조 신록이 약탈당하거나 불에 타 없어졌다더군. 그렇습니다. 경상도 금산에서 사로잡은 외군 포러의 몸을 뒤져보니 조선왕조 신록 두 장이 나왔다고 합니다. 땅속에 파묻는 것보다 인적이 드문 깊은 산속에 감춰두는 게 어떻겠습니까? 전라감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옳지 그게 좋겠군. 깊은 산속이 가장 안전하겠어. 전라감사는 경기전 참봉에게 명을 내렸어요. 어느 곳이 좋을지 자네가 장소를 알아보도록 하게. 예 알겠습니다. 경기전은 태조의 영정을 보관하는 곳이었어요. 전주 사고에 경기전도 같이 있어 조선왕조 신록과 함께 태조의 영정도 안전한 곳으로 옮기기로 하였지요. 경기전 참봉은 몇 군데 장소를 알아보고 나서 전라감사에게 보고하였어요. 정읍에는 내장산이 있습니다. 깊고 험하여 사람들이 오르기 힘든 산이지요. 내장산 금선폭포 근처에 은봉 남자가 있는데 조선왕조 신록을 여기에 보관했으면 합니다. 좀 더 들어가면 용구람이 나오는데 태조대왕의 어진은 이곳에 모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수고하였네. 그럼 내장산으로 조선왕조 신록과 태조대왕의 어진을 서둘러 옮기도록 하게. 그런데 그게 저... 경기전 참봉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왜 그런가. 감사님. 전주에서 내장산까지는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게다가 책이 한두 권도 아니고 팔백여 권이나 됩니다. 그 많은 책을 이 난리통에 누가 옮기겠습니까? 외군이 곧 전주성에 들이닥친다고 모두들 피난 가느라 정신이 없는데요. 하기사 우리 전주성에는 외군을 맞아 싸울 준비를 하느라 조선왕조 신록을 옮길 인원이 별로 없겠구먼. 그렇다면 선비들 가운데 이 일을 도울 만한 사람이 있는지 찾아보게나. 전라감사가 조선왕조 신록을 옮기는 일을 도울 선비를 찾는다는 소식은 전주성과 인근 고울에 전해졌답니다. 그러자 이 일에 발벗고 나선 사람은 전주성에 사는 선비가 아니라 전주성 근처 태인이라는 고울에 사는 두 선비 안의와 손 홍록 이었어요. 안의는 64세 손 홍록 은 56세로 두 사람 다 나이가 많았답니다. 이들은 집안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하였어요. 왜군이 전주성에 쳐들어오면 전주사고에 불을 지를 테고 그러면 조선 역사를 기록한 조선왕조 신록도 함께 불타 없어진다. 그래서 전라감사께서는 왜군이 쳐들어오기 전에 조선왕조 신록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기로 결정하고 이 일을 도울 사람을 구하고 있다는구나. 우리 모두 이 일에 참여하기로 하자. 집안 사람들은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왜군들이 곧 들이닥칠 텐데 피난은 안 가고 조선왕조 신록을 옮기자구요? 조선왕조 신록이 천공 가까이 된다던데 그 많은 책을 언제 다 옮깁니까? 집안 사람들은 미친 짓이라고 모두들 반대하였어요. 그러나 두 사람은 눈을 부릅뜨고 호통을 쳤답니다. 우리 조선의 수백년 역사를 기록한 책이 외놈들의 손에 넘어가 불타 없어지게 되었는데 너희들은 목숨을 구하겠다고 달아날 국리만 하느냐? 후손들 보기에 부끄럽지도 않느냐? 우리는 나이가 많아 의병에 참여하지 못하고 의병 부대에 식량을 보내거나 머슴들을 의병에 입대시켰다. 하지만 조선왕조 신록을 지키는 일도 의병을 일으키는 일과 똑같다고 생각한다.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할지도 모르지. 나라의 역사를 후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안전하게 보존하는 일이니까. 안의이와 손홍록은 각오가 대단하였어요. 두 사람은 집안 사람들을 설득해 마침내 조선왕조 신록을 옮기는 일에 나섰답니다. 이들은 전주까지 달려가 전주 사고에 있는 책들을 말이나 지게로 저어 날랐답니다. 조선왕조 신록이 마흔 일곱 상자이고 고려사 등 다른 책들이 열다섯 상자였어요. 무더위가 한창인 여름이어서 땀은 비오듯 흘러내렸답니다. 하지만 삼십여 명에 이르는 일행은 나고자 하나 없이 정읍의 내장산까지 짐을 모두 옮겼지요. 일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안의이와 손홍록은 내장산에 남아 조선왕조 신록을 교대로 지켰답니다. 24시간 잠시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그 기간이 꼬박 383일 이었답니다. 그 뒤에도 두 사람은 조선왕조 신록이 옮겨질 때마다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어요. 내장산에서 정읍 현청 해주 강화도 묘양산 등으로 옮기면서 보관할 때도 조선왕조 신록 옆에는 늘 그들이 있었지요. 임진왜란이 끝난 뒤 선조는 두 사람의 공을 인정하여 두 번이나 벼슬을 내렸어요. 그러나 안의이와 손홍록은 그때마다 벼슬을 마다하고 받지 않았답니다. 국보 제131호인 조선왕조 신록은 두 사람이 목숨을 걸고 지킨 덕분에 오늘날까지 전해 내려올 수 있었던 것이랍니다. 죽으려는 사람을 도운 김선비 옛날 옛적 강릉에 김시 성을 가진 한 선비가 노모를 모시고 가난하게 살고 있었어요. 하루는 노모가 아들을 보고 호남 의암 무섬에 가면 옛날 우리 집 종들이 도망을 가서 살고 있으니 몸값을 받아오너라 라고 하면서 종 문서를 내어주는 것이었어요. 그리하여 김선비가 호남에 있는 그 섬에 가서 보니 옛날 자기 집 종들의 후선들이 백여 호나 집단을 이루고 살고 있었지요. 그래서 노비 문서를 내놓고 얘기를 하자 그 사람들이 수천금을 모아 몸값으로 내어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김선비는 가지고 갔던 노비 문서를 그들이 보는 앞에서 불태우고 돈을 가지고 떠나 충청도 금강에 이르렀지요. 그런데 강가를 지나가는데 한 늙은이가 물에 빠져 죽으려는 것을 그의 아내와 며느리가 울면서 말리는 것이었어요. 이상이 생각한 김선비가 가까이 다가가 물었답니다. 노인장 보아하니 물에 빠져 죽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왜 그러시오? 노인은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지요.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놈이 공주 감령 관리로 일하다가 잘못으로 관청 곡식을 죽네 옥에 가치였는데 그 곡식을 내일까지 못 갚으면 죽게 된다오. 그러니 갚을 길은 없고 외아들의 죽음을 보는 것보다는 먼저 죽는 것이 나아 물에 빠졌는데 이 집사람과 며느리가 이렇게 못죽게 끌어내는 그려 그게 얼마나 되옵니까? 수천 금이나 된답니다. 그러자 김선비는 자기가 춘으로 받아온 돈을 몽땅 그 노인 앞에 내놓았어요. 이것으로 관청 빚을 갚고 아들을 살리시오. 라고 하고는 하룻밤 쉬고 가라고 붙잡는 것도 뿌리치고 즉시 말을 달려 그곳을 떠났답니다. 집에 돌아오자 노모가 반기며 그래 춘호 같던 일은 어찌 되었느냐 라고 물어서 약시약시에서 빈 몸으로 왔습니다. 라고 하자 노모는 김선비의 등을 어루만지면서 정말로 장한 내 아들이구나 라고 칭찬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김선비의 노모는 천수를 다하고 세상을 떠났는데 마땅한 맷자리를 구해놓지 못하여 지관을 데리고 이사한 저산을 다니게 되었지요. 그런데 한 곳에 이르러 지관이 하는 말이 이곳은 부기와 복록이 형원할 수 없이 좋은 자리요.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 바로 아래에 큰 부잣집이 있어 허락해 주지 않을 것이 불을 보듯 뻔하였지요. 허나 해가 저물어 일단 그 집으로 가서 하룻밤 쉬기로 하고 찾아갔답니다. 한 소년이 안내해 사랑방에 들어가 저녁 대접을 받고 앉아 했었지요. 그런데 잠시 후 안에서 한 중년 여인이 나오더니 글쎄 김선비에게 울면서 절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김선비는 엉거주춤 절을 받으며 부인 왜 그러시오 하고 묻자 선비님은 전날 금강에서 우리를 구해주신 은인이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자 온 가족이 나와 절을 하며 집안이 떠나갈 듯 기뻐하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그간의 경위를 들으니 관청곡식을 갚고 나온 후 집을 옮기고 열심히 일을 하자 하는 일마다 거짓말처럼 잘 풀려 부자가 되었고 부인은 밤마다 향불을 피워놓고 원컨대 은인을 만나서 그 은혜를 갚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빌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집에 오는 손님을 부인이 유심히 살피고 있었는데 오늘 드디어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었지요. 그러니 김선비로부터 맷자리에 대한 얘기를 듣고는 선선히 응락함은 물론이고 장례 비용 일체를 전담해서 장례를 잘 치러주는 것이었어요. 또한 그 큰 귀화집과 종들과 전담은 자기의 것이 아닌 김선비의 것이니 사양치 말라며 넘겨주고는 자신들은 근처에 따로 마련해둔 집으로 이사를 하는 것이었지요. 그리하여 김선비가 이곳에 자리를 잡으니 그 자손들이 대대로 높은 벼슬이 계속되고 번창하였다고 한답니다. 가난한 선비와 벼이삭 옛날 옛적 아주 가난한 선비가 살았답니다. 얼마나 가난했는고 하니 아궁이엔 풀이 나고 골뚝엔 거미줄을 칠 지경이에요. 양식이 없으니 밥할 일이 없고 밥할 일이 없으니 아궁이에 불뗄 일이 있어야지요. 불뗄 일이 없으니 골뚝엔 연기날 일이 없었답니다. 식구들은 모두 쫄쫄 굶는 게 일이었어요. 늙으신 홀어머니도 굶고 아내도 굶고 아들도 굶고 딸도 굶었지요. 그렇게 굶다 못해 하루는 아내가 성화를 내었어요. 여보 여보 이러다 우리 식구 다 굶어 죽겠어요. 젊은 우리 내외 굶는 건 셋째 치고 어린 아들 딸 굶는 건 둘째 치고 늙으신 어머니 굶는 건 차마 못 보겠어요. 오늘 밤엔 드레나가 남의 눈에 서 있는 벼 이삭이라도 두어송이 잘나오세요. 때마침 가을이라 드레는 벼가 서 있었거든요. 벼가 누렇게 익어 곧 거둘 때가 다 되었단 말이지요. 선비네는 가난해서 돈이고 바치고 있을 턱이 없으니 남의 눈에 서 있는 벼 이삭이라도 좀 잘나오라는 것이었어요. 그걸로 죽을 써서 허기라도 면해 보자고 말이지요. 나는 그렇게라도 해서 사람이 살아야지 별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선비가 낫을 한자로 들고 드레 나갔답니다. 나가서 들판을 살펴보고는 벼가 아주 실하게 익어서 고개가 축 쳐진 데를 찾았어요. 그러고는 논 한가운데 턱 들어갔지요. 낫으로 벼 이삭을 자르는가 했더니 느닷없이 하늘을 보고 하소연을 하였답니다. 하느님 제 말 좀 들어보십시오. 우리 집에 다섯 식구가 사는데 며칠째 밥 한술 못 먹고 온 식구가 쫄쫄 굶고 있습니다. 젊은 우리 내외 굶는 건 셋째치고 어린 아들 딸 굶는 건 둘째치고 늙으신 어머니 굶는 것은 차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의 논에 익은 벼 이삭이나 두어송이 잘라가려고 왔습니다. 이렇게 하소연을 하고 나서 이제는 낫으로 벼 이삭을 자르려나 했더니 또 하늘에다 대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 이 벼 이삭을 잘라 갈까요 말까요 그래 놓고 나서 조 혼자 한숨을 한 번 쉬더니 목소리를 싹 바꾸어서는 크게 호령을 하는 거예요. 네 이놈 안되는 이라 남이 애써서 가꾼 곡식을 한송인들 축내어서 되겠느냐 혼자서 묻고 대답하고 다 하는 거지요. 자기가 묻고 자기가 대답하고 그러고 나서는 도로 논에서 나와 빈손으로 털레 털레 집에 돌아갔어요. 하도 답답하여 남의 논에 오긴 하였지만 차마 벼 이삭을 자르지는 못하고 그냥 돌아가는 거지요. 이튿날 밤에도 선비가 낫을 들고 들에 나왔어요. 식구들 굶는 걸 보다 못해 남의 논에 벼 이삭이라도 잘라갈까 하고 나왔지요. 그런데 또 덥석 자르지 못하고 혼자 소리만 하였답니다. 하느님 오늘도 벼 이삭 자르러 나왔습니다. 잘라 갈까요 말까요 네 이놈 안 되는 이라 한 번 안 된다고 했으면 그만둘 일이지 왜 또 나왔느냐 이렇게 혼자 묻고 대답 하고 그러고 나서 또 빈손으로 털레 털레 집에 돌아갔어요. 사흘째 되는 날 밤에 또 이 선비가 낫을 들고 들에 나왔지요. 당장 끼니거리가 없으니 별수가 없었답니다. 남의 논 한가운데 들어가서는 또 덥석 자르지 못하고 혼자 소리만 하는 거예요. 하느님 오늘도 나왔습니다. 잘라 갈까요 말까요 네 이놈 안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 어서 돌아가거라 이때 논 임자가 논에 나왔다가 그 모습을 보았지요. 가만히 숨어서 보니 실성한 사람처럼 혼자 묻고 대답하고 그러고 나서는 빈손으로 돌아가거든요. 대강 사정을 눈치채었지요. 그 참 마음이 고든 사람 이로구나. 온 식구가 굶어 죽게 됐는데도 남의 것이라고 손을 못 대다니 저런 사람을 안 도와줄 수가 있나 하고서 그날 밤에 몰래 쌀 한가마니를 저다가 선비네 마당에 갖다 놓았어요. 논 임자야 크나큰 부자는 아니라도 제법 먹고 살만 하였거든요. 그러니 쌀 한가마쯤 내다 줘도 살림이 그다지 충날 건 없었답니다. 이튿날 아침에 선비가 일어나 보니 마당에 왼 쌀가마니가 덩그렇게 놓여있었지요. 어찌된 일인지 대강 짐작은 했지만은 짐짓 하늘을 올려다보고 또 혼자 소리를 하였어요. 하느님 참 고맙습니다. 우리 식구 굶어 죽지 말라고 곡식을 내려주셨군요. 네 이 다음에 이자까지 붙여서 꼭 갚겠습니다. 이러고 나서 또 목소리를 바꾸어 호령을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선 식구들 허기나 명쾌하여라. 그리고 다음부터는 선비네 머네 하면서 방에 죽치고 앉아 글만 읽을 게 아니라 일을 해야 하느니라. 굳은 일 험한 일 가리지 말고 부지런히 일해서 식구들 굶기지 말렸다. 또 목소리를 바꾸어 대답을 하지요. 여부가 있겠습니까? 그 쌀로 밥을 해서 온 식구가 배불리 먹고 그 다음부터는 정말로 굳은 일 험한 일 안 가리고 부지런히 일을 했어요. 남의 땅 빌려 농사도 짓고 미천 장만하여 장사도 하고 그래서 이듬해에는 쌀 한 가마니에 이자까지 붙여 두 가마니를 논 임자네 집에 갖다 주었지요. 아무렴 밤에 몰래 그 집 마당에 갖다 놓았어요. 선비네는 그 뒤로 점점 살림이 불어서 나중에는 아주 큰 부자가 되어 잘 살았답니다. 고려 충신 정몽주와 두문동 선비들 무너져 가는 고려를 어떻게 살려야 하나 지금으로부터 600년쯤 전 걱정이 가득한 얼굴로 개성의 밤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고려의 충신 정몽주였지요. 당시 고려는 이미 나라의 힘을 다 잃어버렸어요. 왕은 힘이 없어서 나라를 잘 다스리지 못했고 백성은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갔지요. 신하들은 고려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두 패로 나뉘었답니다. 왕을 내쫓고 새 나라를 세우자는 쪽과 고려 왕실을 저버릴 수 없다는 쪽이었지요. 왕을 내쫓자고 주장하는 쪽은 이미 왕보다 큰 권력을 손에 진 이성계 였답니다. 이성계는 왕을 내쫓기도 하고 새로 세우기도 하며 나란 일을 제 마음대로 처리하고 있었지요. 하지만 정몽주는 이성계와 다른 생각이었어요. 나라가 어지럽다고 왕을 내쫓고 새 왕조를 세울 수는 없었답니다. 정몽주는 고려 왕조에 끝까지 충성을 다할 생각이었어요. 도대체 이성계한테 무슨 꿍꿍이가 있을까 한번 알아봐야 겠어. 정몽주가 나갈 체비를 서둘렀어요. 마침 이성계가 사냥을 하다 말에서 떨어져 알아 누워 있었지요. 정몽주는 문병을 핑계로 이성계의 집을 찾아갔답니다. 문병을 마치고 나오는데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지요. 정대감 저랑 이야기나 좀 나누시지요. 이방원이 술상을 거하게 차려왔어요. 이방원은 정몽주를 이성계 편으로 끌어들이려 하였지요. 인품이 높고 백성의 평판도 좋은 정몽주를 끌어들이면 새 나라를 세우기가 한층 쉬울 것 같았답니다. 정몽주가 말을 듣지 않자 마지막으로 마음을 떠보려고 이야기를 청한 것이었어요. 자 술 한잔 받으시고 제 시조나 한번 들어보시지요. 이방원이 술을 따르며 시조를 읊었답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힌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 백년까지 누리리라. 정몽주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방원의 시조는 고려를 무너뜨리고 새 나라를 세운들 어떻겠느냐 함께 오래오래 잘 살아보자는 내용이었으니까요. 시조를 다 읊은 뒤에 이방원이 정몽주의 눈치를 살폈답니다. 정몽주가 술잔을 내려놓고 조용히 시를 읊었지요. 이 몸이 죽고 죽어 일백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정몽주는 무슨 일이 있어도 고려 임금을 향한 마음이 변하지 않을 것임을 단호하게 나타내었어요. 이방원이 조용히 한숨을 쉬었답니다. 정몽주는 결코 자기 뜻을 굽힐 사람이 아니야. 아깝지만 우리의 방해가 되니 어쩔 수 없구나. 이방원은 정몽주 몰래 하인을 불러 무언가를 일렀답니다. 이방원의 집을 나온 정몽주는 근처의 주막에 들렀어요. 평소보다 술을 많이 마셨지요. 대감님 오늘 술이 과하십니다. 하인이 걱정을 하였어요. 그러자 정몽주가 허탈한 웃음을 지으며 말하였답니다. 부모님이 주신 내 몸을 온전한 정신으로 죽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 하인이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정몽주가 무슨 말을 하는지 도통 알아들을 죽을 수 없어서 였지요. 정몽주가 말에 올라탔답니다. 조용한 밤길에 말발굽 소리만 맑게 울렸어요. 말이 선지교에 다다랐을 때였답니다. 다리 밑에서 어두운 그림자가 불쑥 올라왔어요. 누구냐. 하인이 말을 막아서며 소리쳤답니다. 하지만 어둠 속의 괴하는 순식간에 정몽주에게 달려들어 철퇴를 날렸지요. 이런 천하의 몹쓸 놈들. 정몽주가 외쳤어요. 괴하는 다시 한 번 철퇴를 휘둘렀어요. 정몽주는 그만 말에서 굴러떨어져 죽고 말았답니다. 선지교는 정몽주의 몸에서 흐른 피로 붉게 물이 들었어요. 정몽주가 죽자 선지교 바로 옆에서 대나무가 자라기 시작하였지요. 사람들은 정몽주의 충절을 상징하는 대나무가 자랐다 하여 선지교의 이름을 선죽교로 바꿔 불렀답니다. 정몽주가 죽고 한 달도 되지 않아 고려의 마지막 임금 공양왕은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이성계가 왕이 되어 조선을 세웠답니다. 이때 많은 고려의 신하와 유생이 새 왕조를 따르지 않고 개성의 개성의 서쪽의 서쪽의 등등으로 몰려왔지요. 아하 이를 어쩌란 말인가 고려의 충성을 맹세하였는데 새 나라가 들어서다니 그렇다고 새 왕조에 또 충성할 또 충성할 또 충성할 수는 없네. 그건 선비의 도리가 아닐세. 두문동에 모인 신하들은 조선의 조정에 나가지 않고 평생을 두문동에서 살기로 결정하였어요. 그것이 고려 백성의 도리라고 생각하였지요. 두문동 사람들은 곧 마을의 동쪽과 서쪽에 문을 세우고 빗장을 단단히 걸었답니다.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말이에요. 그러고는 밭을 갈고 농사를 지어 먹고 살며 두문동 밖으로는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았지요. 조선의 태조가 된 이성계가 사람을 보내 높은 벼슬을 주겠다고 하였지만 아무도 밖으로 나가지 않았답니다. 그러자 조선 조정에서는 두문동 선비들을 눈엣 가시처럼 여겼어요. 백성 사이에서는 고려충신은 다 두문동 에 있고 역정만 벼슬을 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고 뜻있는 젊은 유생까지 조선의 과거 시험을 보지 않고 두문동 으로 들어가는 일도 많았으니까요. 결국 이성계는 두문동 을 그냥 놔둘 수 없었답니다. 내일 두문동 에 불을 지르겠다. 지금이라도 나와 조선의 조정에 협력한다면 벼슬을 줄 것이나 끝까지 남아있으면 모두 불에 타 죽을 것이다. 하지만 밖으로 나온 사람은 없었답니다. 다음 날 군사들이 두문동 을 포위하고 불을 질렀지요. 불길이 거세지면 누군가 밖으로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였어요. 이성계는 두문동 밖으로 나오는 사람은 모두 살려주려고 하였어요. 불길이 점점 거세게 타올랐답니다. 마을이 온통 붉은 빛으로 물들었지요. 하지만 두문동 의 신하들은 뜨거운 불길 속에서도 한 명도 밖으로 나오지 않았답니다. 결국 두문동 의 고려 충신은 모두 목숨을 잃고 말았지요. 훗날 조선의 영조 임금은 이곳에 두문동 비를 세웠어요. 정조는 개성의 성균관에 두문동 신하들을 기리는 표절사를 세웠지요. 비록 조선왕조에 반대한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의 충절을 높이 샀기 때문이에요. 두문동 성애는 아직도 두문동 비가 우뚝 서서 고려의 절개를 지킨 사람들을 기억하고 있답니다. 여주 선비 허 홍 조선시대 조선시대 후기 경기도 여주 땅에 허 홍 이라는 선비가 있었답니다. 허 홍은 형님 동생 부부와 함께 부모를 모시고 살았지요. 허 홍의 집안은 양반 가문이긴 했지만 몇 대째 벼슬을 하지 못하였어요. 그래서 집안이 몰락하여 재산이 거의 없었답니다. 가난에 허덕이며 살던 부모는 병들어 고생하다가 잇따라 세상을 떠났지요. 이에 허 홍 삼 형제는 정성스레 장례를 치르고 3년 상을 마쳤답니다. 그러나 앞으로 살아갈 일이 막막하였어요. 집안에 남아있는 것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산비탈의 보리밭 새 마지기 뿐이었지요. 어느 날 허홍은 형 동생과 방안에 마주하고 앉았답니다. 집안에는 쌀 한 톨 없고 이대로 앉아서 굶어 죽을 수는 없습니다. 무언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허홍이 이렇게 말하자 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말이 옳다. 어찌하면 좋을지 생각해 보았니? 예 형님 우리 집안이 일어서려면 과거에 급제해야 합니다. 그러니 형님과 아우는 절로 들어가 밥을 얻어먹으며 공부를 계속하십시오. 그리고 형수와 제수는 친정에 가계시고요. 그 대신 저와 제 아내가 닥치는 대로 일을 해서 재산을 모으겠습니다. 10년만 이렇게 고생한다면 우리 집안은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겁니다. 그때 다시 만나 함께 살아가지요. 네 말을 들으니 다른 방법이 없구나. 막내와 나는 열심히 공부하여 반드시 과거에 급제하마. 10년 뒤에 다시 보자. 다음 날 허홍 삼형제는 눈물을 흘리며 헤어졌어요. 형과 동생은 공부를 하러 절로 떠나고 형수와 제수는 친정으로 갔답니다. 집안에 남은 것은 허홍 부부와 여자 종 하나였지요. 허홍의 아내가 결혼 폐물을 내놓으며 말하였어요. 이것을 팔아 돈을 마련하세요. 장사를 하려면 미천이 필요하잖아요. 고맙소. 우리 10년 동안 열심히 돈을 벌어봅시다. 돈을 모으려면 쓰지 않고 아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오. 10년 동안 비싼 밥을 먹지 말고 값싼 보리죽을 끓여 먹읍시다. 예, 좋습니다. 하루에 보리죽 한 그릇만 먹어요. 허홍 부부는 이 약속을 철저히 지켰답니다. 날마다 보리죽 두 그릇을 끓여 한 그릇은 여자 종에게 주고 나머지 한 그릇은 부부가 나누어 먹었지요. 허홍은 아내의 결혼 폐물을 일곱냥에 팔아 그 돈으로 미역을 잔뜩 샀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의 친한 친구 집을 찾아가 모카와 바꾸었어요. 허홍의 아내는 여자 종과 함께 모카로 길쌈을 하고 허홍은 짚신과 돗자리를 만들어 팔았지요. 그렇게 3년 동안 밤낮 없이 일을 하여 적지 않은 논과 밭을 살 수 있었답니다. 허홍이 아내에게 말하였어요. 내 비록 양반이지만 직접 농사를 지을 생각이오. 이제까지 농사를 지은 적이 없어도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가며 농사를 지어야 겠소. 허홍은 마을 사람들에게 쟁기질을 배워 직접 논을 갈았답니다. 그리고 변홍사 짓는 법을 배워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논을 떠나지 않았지요. 그런 노력과 정성은 헛되지 않았어요. 허홍은 처음 짓는 변홍사였지만 남들보다 두 배 이상 수확을 거둘 수 있었지요. 허홍은 마을 사람들이 담배 농사를 지어 재미를 보는 것을 보고 자기도 밭에 담배를 심어 가꾸었답니다. 그런데 그 해는 워낙 날이 가물어 담배가 더는 버티지 못하고 말라 죽어 갔지요. 허홍은 담배 밭을 둘러보며 이를 앙 물었어요. 담배 농사를 망치면 안 돼. 무슨 술을 쓰든지 담배를 살려내야 해. 허홍의 담배밭은 산비탈에 있었답니다. 허홍은 그날부터 온종일 물찌개로 물을 져 날랐지요. 허리가 끊어져라 아팠지만 잠시도 쉬지 않았답니다. 허홍의 집념은 가뭄도 이겨내었지요. 다른 집의 담배는 모두 말라 죽었지만 그의 담배는 싱싱하게 자랐답니다. 그리하여 큰 가뭄으로 담배값이 수십 배 이상 오른 덕에 허홍은 큰 돈을 벌 수 있었답니다. 몇 년이 더 흐르자 재산이 점점 불어나 허홍은 부자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마을에서 심리 안쪽의 땅은 모두 허홍의 소유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허홍의 땅을 빌려 농사를 지었고 창고에는 쌀이 그득하였지요. 그러나 허홍 부부는 여전히 보리죽 한 그릇을 나누어 먹으며 지냈답니다. 10년이 지나기 전에는 결코 밥을 먹지 않기로 약속했기 때문이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절에서 공부를 하던 형과 동생은 허홍에 대한 소문을 들었답니다. 뭐라고? 홍이가 큰 부자가 되었다고? 형님 오랜만에 집에 좀 다녀오지요. 홍이 형님이 우리를 매우 반겨주실 거예요. 형과 아우는 8년 만에 산에서 내려와 마을을 찾아갔어요. 그때 마침 허홍은 집을 비우고 없었답니다. 허홍의 아내는 몹시 반기면서 이들을 위해 밥을 짓고 고기 반찬을 마련하였어요. 허홍이 집에 돌아온 것은 이들이 막 밥상을 받았을 때였지요. 허홍은 밥상 위에 차려진 쌀밥을 보고 아내를 꾸짖었어요. 당신은 약속을 잊었소. 어서 쌀밥을 물리고 보리죽을 끓여오시오. 형과 동생은 어처구니 없다는 듯 허홍을 쳐다보았어요. 네가 부자가 되더니 사람이 변하였구나. 오랜만에 찾아온 형제를 푸대접해? 형님이 그러실 줄 몰랐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먹는다고 쌀밥을 아까워하십니까? 형과 동생은 매우 서운해하며 보리죽도 먹지 않고 절로 돌아가버렸어요. 드디어 약속한 십년이 되었답니다. 형과 동생은 나란히 과거에 급자였지요. 허홍은 마을에 큰집 두 채를 지어 친정에 가있던 형수와 제수를 모셔왔어요. 그제야 형과 동생은 허홍의 본심을 알고 화해하였답니다. 허홍은 두 사람에게 땅문서를 내놓으며 말하였지요. 내가 십년동안 모은 재산을 똑같이 세수로 나누었습니다. 받아주십시오. 허홍은 자기집에서 십년동안 일한 여자종에게 평생 부처먹고 살만한 논밭을 떼어주었어요. 그리고 마을의 가난한 사람들을 두루 보살폈지요. 어느 날 허홍이 형과 동생에게 말하였어요. 나도 그동안 못했던 과거 공부를 해야겠습니다. 난 무예를 좋아하니 무과를 준비하겠어요. 허홍은 이튿날부터 칼쓰기와 활쏘기를 익혔지요. 그리하여 몇 년 뒤 무과에 당당히 급제하였고 안악군수에 임명되기까지 하였답니다. 안악군수 부임을 며칠 앞둔 어느 날 허홍의 아내가 갑자기 병이 들어 그만 숨을 거두고 말았답니다. 허홍은 아내의 시신을 끌어안고 목 누워 울었지요. 10년 동안 죽 한 그릇을 나눠 먹으며 모진 고생을 하더니 이렇게 갑자기 세상을 뜨면 어찌하오 내가 벼슬살 하려는 것도 당신을 기쁘게 하기 위함인데 당신이 이 세상에 없으니 나한테 벼슬이 무슨 의미가 있겠소. 허홍은 아내의 장례를 치른 뒤 벼슬을 그만두었답니다. 그리고는 아내의 무덤을 돌보며 혼자 조용히 살았답니다. 이상한 책을 얻은 선비 하는 일 없이 글만 읽는 선비가 있었답니다. 이 선비는 과거를 아홉 번이나 보았지만 모두 떨어지고 말았지요. 어느 날 선비는 또 과거를 보러 간다고 집을 나섰어요. 이제 과거는 그만 보세요. 아홉 번이나 떨어졌는데 이번에 본다고 붙을 수 있을까요? 선비의 아내는 그렇게 말하며 말렸지요. 선비도 생각해보니 과거에 붙을 자신이 없었답니다. 그럼 이번에는 과거를 보지 않고 팔도 강산을 유람하면서 구경도 하고 여러가지 일도 배워 오겠소? 선비는 말하였어요. 아내도 그동안 공부만 하느라 세상 구경을 못해본 남편이 안 돼 보여 그렇게 하라고 하였지요. 선비는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실컷 구경을 하였답니다. 선비는 설날을 며칠 앞두고 어느 절에 다다랐어요. 이 절은 해마다 설날만 되면 중이 한 사람씩 죽는 이상한 절이었지요. 중들은 선비를 반가이 맞아 잘 대접하더니 말하였어요. 저희들은 설날이 되어 집에 좀 다녀오 겠습니다. 선비님께서 그동안 저희 절을 좀 지켜 주십시오. 마음씨가 착한 선비는 혼자서 절에 남았답니다. 드디어 설날이 되었어요. 그날 밤 자정쯤 되니 밖에서 누군가 문을 똑똑 두드렸지요. 치성을 들이러 온 사람입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웬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선비는 아무 생각 없이 문을 열어주었는데 이 세상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예쁜 여자가 들어왔지요. 여자의 몸으로 이렇게 늦은 시간에 웬일로 깊은 산속 절까지 오셨습니까? 선비가 물었어요. 예, 저는 해마다 설날만 되면 이렇게 찾아와 스님들을 대접한답니다. 그런데 오늘은 스님들은 안 계시고 선비님 혼자 계시군요. 그러니 오늘은 스님들 대신 선비님께 대접을 하겠습니다. 여자는 준비해온 음식과 술을 선비에게 대접하였어요. 선비는 술을 마시면서 이상하게 생각하였지요. 스님들에게 술을 대접하다니 이상한 일이군. 내가 한번 살펴봐야겠어. 반드시 무슨 곡절이 있을 것이야. 선비는 술을 마시는 척 하면서 여자가 안 볼 때마다 옷소매에 술을 부었답니다. 여자는 선비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취하고 말았어요. 여자가 가져온 술은 워낙 독해서 웬만한 사람들은 몇 잔만 마셔도 취하는데 선비는 아무리 마셔도 취하지 않으니 자기가 먼저 취해버린 것이지요. 여자가 취해서 쓰러지자 선비는 여자를 유심히 살폈답니다. 아니 선비는 여자의 엉덩이에 붙은 여우꼬리를 발견하였지요. 백년 묵은 여우가 사람을 호려 잡아먹으려고 둥갑을 하였구나. 선비는 취한 여우를 꽁꽁 묶어 자루에 담아가지고 벽에 걸어놓았어요. 그런 다음 선비는 남은 음식과 술을 잘 먹고 잠을 잤답니다. 아침이 되자 여우가 깨어났어요. 여우는 자기가 꽁꽁 묶여서 자루에 담긴 것을 알고 울면서 빌었지요. 선비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살려주십시오. 선비는 콧방귀를 뀌었지요. 너를 살려주면 네가 나를 잡아먹을 텐데 어림없는 소리 말거라. 여우는 말하였어요. 선비님이 저를 풀어주시면 귀한 보물을 드리겠어요. 귀한 보물이란 말에 선비는 솔깃해졌지요. 보물이라니 어떤 보물이냐. 저를 풀어주시면 그 보물 있는 곳을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선비가 가만히 생각해보니 아무래도 여우가 간사한 꾀를 부리는 것 같았답니다. 그럼 내가 너를 자루에 담은 채로 메고 갈터이니 길 안내를 하거라. 선비는 자루에 조그만 구멍을 뚫어 여우의 눈만 나오게 한 다음 여우의 안내대로 길을 갔답니다. 한참을 가다보니 냇물이 나왔지요. 냇가엔 커다란 바위가 있었어요. 저 바위 옆에 있는 돌을 들춰보면 책이 한 권 있을 것입니다. 그 책은 요수를 부리는 책이지요. 그 책을 읽기만 하면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나 할 수 있으며 가지고 싶은 것은 뭐든지 가질 수 있고 자기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안 보이게 할 수도 있답니다. 여우가 말하였어요. 여우의 말을 믿을 수는 없었지만 선비는 실험이나 해보자고 생각하였어요. 여우를 천리만리 밖으로 쫓아버렸으면 좋겠다. 선비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책을 읽었답니다. 조금 뒤 고개를 들어보니 정말로 여우가 담긴 자루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요. 이 책이 정말로 요소를 부리는 책이로구나. 선비는 뛸 듯이 기뻐하면서 책을 소중히 앉고 절로 돌아왔답니다. 선비가 절에 돌아와서 방 안에 앉아있는데 밖에서 중들의 목소리가 들렸답니다. 불쌍한 선비님은 여우한테 잡아먹히고 말았을 것이야. 어디 한번 들어가 보기나 하세. 중들은 겁먹은 채 방문을 열었어요. 어서들 오시오. 집에는 잘 다녀왔소이까. 선비가 말하자 중들은 귀신이나 본 것처럼 소스라치게 놀랐답니다. 아니 선비님 살아계셨습니까? 혹시 여우가 찾아오지 않았던가요? 한 중의 말에 선비는 껄껄 웃었답니다. 왔었지요. 그러나 걱정 마시오. 내가 멀리 쫓아버렸소이다. 중들은 모두 무릎을 꿇고 선비에게 절을 하며 말하였어요. 사실 우리 절에서는 해마다 설날이면 여우에게 누군가 한 사람씩 잡아먹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마침 선비님이 오시기에 모두 도망갔다가 이제야 돌아온 것입니다. 선비님이 여우에게 화를 당하지 않으신 걸 보면 보통뿐이 아니신 것 같습니다. 부디 우리 절의 주인이 되셔서 저희들을 지켜주십시오. 중들이 하도 간곡하게 애원하였기 때문에 선비는 절의 주인이 되어 살게 되었답니다. 세월이 흘러서 선비의 머리에도 히끗히끗 흰머리가 보이기 시작하였어요. 선비는 아내와 고향이 몹시 그리웠지요. 나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겠네. 잘 들리 깨나. 선비는 중들과 헤어져 길을 떠났답니다. 한참 가다가 어느 마을에 도착하였는데 날이 저물었어요. 선비는 한 집에 찾아가 하룻밤만 재워달라고 부탁을 하였지요. 채워주는 거야 어렵지 않지만 우리 집에는 밥이 없습니다. 집주인이 말하였어요. 왜 밥이 없습니까? 선비가 묻자 집주인은 말하기도 귀찮다는 표정으로 퉁명스레 말하였지요. 우리 마을의 원님이 너무 세금을 많이 거둬들여서 백성들은 먹을 쌀도 없답니다. 저런 아주 못된 원님이 이군요. 밥은 없어도 좋으니 잠이나 재워주십시오. 내가 원님의 못된 버릇을 고쳐주리다. 선비가 말하자 집주인은 그렇게 하라고 하였어요. 다음 날 선비는 아침 일찍 일어나 원님이 사는 집으로 갔답니다. 선비는 집을 둘러보며 구멍을 찾았지요. 마침 쥐구멍이 하나 눈에 띄었어요. 옳지 저거면 되겠군. 선비는 책을 펴들고 읽기 시작하였어요. 그러자 작았던 쥐구멍이 점점 커지더니 조금 뒤에는 사람이 드나들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답니다. 구멍 안은 원님이 빼앗은 쌀을 넣어두는 곡간이었어요. 선비는 곡간으로 들어가 쌀가마를 어떻게 백성들에게 가져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또 책을 읽었지요. 쌀가마들이 발이나 달린 것처럼 한 가마씩 나가기 시작하였어요. 물론 집집마다 쌀가마가 찾아갔지요. 그때 원님은 창고에서 쌀가마가 없어진다는 말을 듣고 부랴부랴 곡간으로 달려왔답니다. 와보니 쌀가마가 하나도 없는 것이 아니겠어요. 원님은 화가 나서 곡간을 지키던 포졸들을 마구 때리며 소리를 질렀답니다. 당장 도둑놈들을 잡아오지 아니면 너희들을 용서하지 않겠다. 그때 한 포졸이 보물을 넣어둔 창고에서 선비가 나오는 것을 보았답니다. 선비는 원님의 보물도 모두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것이에요. 원님 도둑놈이 저기 있습니다. 원님도 다른 포졸들도 선비에게 우르르 달려들었어요. 선비는 포졸들에게 묶여서 동헌으로 끌려갔지요. 네 이놈 어찌하여 남의 재산을 훔쳤느냐 원님이 호통을 쳤답니다. 선비는 껄껄 웃으며 말하였어요. 원님께서 백성들의 재산을 함부로 빼앗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주인에게 돌려준 것 뿐이오. 그 말에 원님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어요. 저놈을 당장 죽이거라. 원님이 포졸들에게 명령하였어요. 허허 나를 죽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선비는 책을 읽어 자기 모습이 안보이게 하였지요. 원님도 포졸들도 눈을 동그랗게 뜨고 선비를 찾았지만 선비는 누구의 눈에도 보이지 않았답니다. 자 내가 여기 있으니 잡아보시오. 선비는 그렇게 놀리기까지 하였지요. 원님은 마침내 선비를 잡는 사람에게 상금 천냥을 주겠다고 하였어요. 선비에게 도움을 받은 사람들까지 은혜도 모르고 모두 선비를 찾아다녔지요. 사람들이 모두 선비를 찾아다니자 선비는 매우 난처해졌어요. 평생 모습을 안 보이게 하고 살 수는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생각 끝에 선비는 스스로 한쪽 눈을 멀게 하였답니다. 애꿔가 된 것이지요. 이렇게 하면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못하겠지. 선비는 애꿔가 되어 고향으로 돌아왔답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고 또 선비가 애꿔가 된지라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선비를 알아보지 못하였어요. 옛날에 살던 집에 가보니 잡초만 무성할 뿐 사람은 살고 있지 않았답니다. 여보 마누라 내가 왔소? 선비가 아무리 아내를 불러도 대답이 없었어요. 거 참 이상하다. 선비는 이웃집에 가서 물어보았지요. 물론 이웃사람도 선비를 알아보지는 못하였어요. 여기 살던 사람이 어디로 갔습니까? 이웃사람은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 집에는 옛날에 과거 공부하던 선비가 아내와 둘이 살았었는데 어느 날 선비가 집을 나간 뒤로 아내는 다른 집으로 시집을 갔다오. 선비는 깜짝 놀라 이웃사람이 가르쳐준 집을 찾아갔어요. 물론 옛날 선비의 아내도 늙은 데다가 애꾸가 된 선비를 알아보지 못하였지요.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하룻밤만 재워주십시오. 선비는 모르는 채 하고 말하였어요. 그러시지요. 아내는 선선히 선비를 들어오게 하여 빈 방으로 안내하였어요. 선비는 그날 밤 책을 읽으면서 한탄하듯 말하였지요. 내가 이놈의 글만 읽지 않았더라면 아내를 아내를 잃지는 않았을 텐데 그때 선비의 아내가 방 밖에서 이 말을 들었답니다. 선비의 아내는 무슨 말인가 싶어 귀를 기울였지요. 내가 이놈의 글만 읽지 않았더라면 아내를 잃지는 않았을 텐데 그런 말이 또 들렸답니다. 선비의 아내는 불현듯 옛 남편이 생각났어요. 자기 남편도 글만 읽다가 집을 나가 10년이 넘어도 돌아오지 않았던 것이지요. 선비의 아내는 선비가 있는 방으로 들어갔답니다. 글을 읽어 아내를 잃었다니 그게 무슨 말인가요? 선비의 아내가 물었지만 선비는 시무룩한 표정을 지은 채 말을 하려 하지 않았답니다. 어서 무슨 사연인지 말해주세요. 궁금합니다. 만약 말을 하지 않으면 여기서 주무시게 할 수 없습니다. 선비는 한참 뜸을 들이다가 어렵게 입을 열었어요. 여보 마누라 사실은 내가 옛날 팔도 유람을 떠났던 암흑에 선비의 당신이 그리워 이렇게 돌아왔더니 당신은 남의 아내가 되어 있구려. 선비의 아내는 깜짝 놀라 벌린 입을 담을 줄 몰랐답니다. 선비는 그동안 지난 얘기를 미주알 고주알 다 털어놓았어요. 선비의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면서 선비의 얘기를 다 들었답니다. 이제 글을 안 읽고 장사를 하시겠습니까? 선비의 아내가 울면서 물었지요. 당신도 이렇게 다른 곳으로 시집을 와서 살고 있는데 장사를 하면 뭐 하겠소? 그저 돌아다니다가 죽으면 되었지. 그 말에 선비의 아내가 펄쩍 뛰었어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시집을 간 것은 당신이 십년도 넘게 소식이 없어 죽은 줄 알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당신이 돌아왔으니 나와 함께 장사를 하며 삽시다. 난 당신을 따라가 하겠어요. 아내를 되찾은 선비는 열심히 장사를 하였어요. 요술을 부리는 책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벽장 속에 깊숙이 넣어두었지요. 어느덧 선비는 큰 돈을 벌게 되었답니다. 아내와 힘을 합해 성실하게 장사를 했기 때문이지요. 어느 날이었어요. 늦은 밤이었는데 선비는 잠이 안 와 마당에서 서성이고 있었지요. 그때 아주 예쁘게 생긴 여자가 선비를 찾아왔답니다. 선비님 안녕하세요. 선비는 선비는 그 여자가 여우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렸지요. 너는 나를 잡아먹으려고 했던 그 여우가 틀림없구나. 선비의 말에 예쁜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은 그 책을 찾으러 왔습니다. 저는 원래 하늘나라의 선녀인데 그 책은 제가 하늘나라에서 훔쳐온 것이지요. 제가 그 책을 가지고 나쁜 짓을 참 많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선비님이 저를 살려주신 뒤로 저도 마음을 착하게 먹게 되었지요. 그래서 다시 하늘나라로 올라갔어요. 그 책은 인간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되는 책이니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비는 고개를 끄덕이며 책을 내주었어요. 나도 이 책 때문에 한쪽 눈이 멀게 되었으니 별로 좋은 책은 아닌 것 같구나. 어서 가져가거라. 예쁜 여자는 책을 봤더니 선비에게 절을 하고 하늘나라로 올라갔답니다. 선비는 그 뒤로 두 번 다시 아무 책도 읽지 않았다고 합니다. 시골 선비와 젊은 색시 옛날에 어떤 시골 선비가 여러 동무들과 함께 서울로 과거를 보러 떠났답니다. 서울에 거의 다 와서 어떤 동네 앞을 지나게 되었는데 어느 기왓집 담장 안에서 예쁘게 생긴 젊은 색시가 이마에다 손을 대고 눈짓을 하고 있었지요. 이 선비는 저 색시가 아마 나를 오라는 것인가 보구나 생각하고 같이 가던 동무들 덜어 나는 이 동네에 볼일이 있으니 자네들 먼저 가게 하고서는 뒤처져서 그 기왓집으로 들어갔답니다. 지나가는 사람인데 하룻밤만 재워달라고 하니 주인은 그러라 하고 사랑으로 인도하였지요. 저녁을 마치고 선비는 그 집을 이리저리 돌아다녀 보았어요. 넓은 우란 저만큼의 연못이 있고 그 연못 가운데 초당이 있는데 낮에 본 색시는 그 안에서 글을 읽고 있었지요. 이 선비는 문을 열고 색시가 있는 방으로 뛰어들었어요. 색시는 깜짝 놀라며 주역을 외기 시작했답니다. 선비는 꼼짝 않고 그대로 서 있었지요. 색시는 한참 동안 주역을 외곤하더니 네가 귀신이냐 사람이냐 그렇지 아니면 짐승이더냐 하고 물었어요. 선비는 사람이니 여기 왔지 않겠소 하였답니다. 날짐승도 여기는 날아들지 못하는 곳인데 사람이 어떻게 들어왔느냐 하고 색시가 물었지요. 선비는 나는 시골에 사는 암흑예인데 서울로 과거를 보러 가던 길에 낭자가 담너머로 내다보며 이마에 손을 얹고 눈짓을 하기에 오라는 것인 줄 알고 이렇게 들어왔소 하고 말하였답니다. 색시는 선비의 말을 듣고 나더니 어찌 생각하였던지 입었던 치마를 벗어 선비 앞에 펴놓고는 그 위에 앉으라고 하였지요. 그리고 말을 하였답니다. 나는 일찍이 서방님을 여의고 수절하는 과부이온데 어젯밤 꿈에 이 치마에서 청룡 황룡이 일어나서 이 벼루 위로 기어 올라가는 꿈을 꾸었소. 서방님이 살아계셨더라면 이번 과거에 영락없이 장원 급제를 하실 터인데 계시지 않아 내 마음은 서글프기 그지없소. 그래서 좋은 꿈을 과거 보러 가는 선비에게나 주어서 급제를 하게 하려고 그렇게 했을 뿐 아무 다른 뜻이 없었소. 그런데 선비가 이렇게 왔으니 이왕이면 선비가 내 꿈을 받아가시오. 이 벼루와 붓을 드리겠소. 이것을 가지고 가서 과거를 보면 꼭 급제를 할 터이니 그리 알고 급제를 해서 집에 돌아갈 때는 꼭 다시 와서 나를 찾아보고 가시오. 하고 말하였어요. 선비는 섹시의 말을 듣고 감격하여 몇 번이고 고맙다는 인사를 하였답니다. 선비는 그날 밤을 거기서 지내고 다음날 벼루와 붓을 가지고 서울로 가서 과거를 보아 당당히 장원 급제를 하고 한림 학사의 벼슬을 얻었지요. 선비는 너무나 기뻐 서둘러 집에 돌아가느라 색시가 한 말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 동네를 들르지 않았답니다. 색시는 그런 줄도 모르고 선비가 과거를 급제해서 오기를 기다렸지요. 이제나 오나 저제나 오나 하고 기다리는데 달이 가고 해가 가도 그 선비한테서는 아무 소식이 없었답니다. 색시의 친정 아버지는 과거를 관리하는 대신이었어요. 색시는 그 선비의 소식을 아버지에게 물어보았지요. 그랬더니 선비는 장원으로 급제해서 한림 학사가 되었다고 하였답니다. 이 색시는 그 말을 듣고 선비가 원망스러웠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니 시골 선비가 장원 급제하여 한림 학사가 되니 너무 기뻐 자기의 말을 잊어버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답니다. 그래서 머리를 깎고 바랑을 메고 중의 차림을 하고 그 선비의 집으로 찾아가서 동양을 달라고 하였지요. 이 집에서는 쌀을 한 대 내다 주었어요. 이 색시는 깨를 동양하러 왔으니 깨를 좀 달라고 하였지요. 종은 다시 들어가더니 깨를 한 대 가지고 나왔답니다. 색시는 일부러 터진 자루에다 이 깨를 받아 땅에 쏟아지게 하였어요. 그리고 바랑에서 은 젓가락을 꺼내서 땅에 흩어진 깨를 하나하나 주워 담았지요. 그러는 동안에 해는 저물어 밤이 되었답니다. 색시는 밤이 어두웠으니 하룻밤만 재워달라고 하여 하룻밤을 그 집에서 묵게 되었지요. 다음 날 아침 색시는 이 집 안주인 보고 바깥 서방님 진지상을 중이 갖다드리면 더 높은 벼슬을 하게 될 테니 자기가 갖다드림하고 말하였어요. 안주인은 그러라고 하였지요. 색시는 아침 밥상을 가지고 사랑으로 나갔답니다. 그리고 그 선비의 앞에 공손히 밥상을 내려놓았어요. 그런데 선비는 이 색시를 본채 만채 하였지요. 그래서 색시는 그냥 나오고 말았답니다. 점심때가 되어서 색시는 또 점심상도 중이 갖다드리면 벼슬이 높아진다 하고서 점심상을 들고 사랑으로 나갔답니다. 점심상을 선비의 앞에 갖다놓아도 선비는 이 색시를 본채 만채 하였지요. 색시는 이런 꼴을 두 번이나 당하고 보니 그 집에 더 있을 수가 없었답니다. 바랑을 짊어지고 그 집에서 나왔지요. 집 앞에는 연못이 있고 연못가에는 비자나무가 있었어요. 색시는 비자나무를 깎고 글을 썼답니다. 이름 없는 시골 선비 좋은 꿈을 안겨주어 높은 벼슬 올려주니 외로운 젊은 각시의 이심정성 몰라보느나 사람의 사람의 고운 마음씨 알아 못보는 인정의 장님아 눈마저 머릅소서 이렇게 글을 써놓고서 색시는 연못에 풍덩 몸을 던졌답니다. 그때 앞산에서 나무하던 나무꾼들이 연못에 젊은 중이 빠져 죽었다고 큰 소리로 외쳤지요. 사랑방에 있던 선비는 이 소리를 듣고 아차 하면서 벗어발로 뛰어나와 연못에 가보았어요. 그리고 비자나무의 글씨를 보았답니다. 그런데 선비가 그 글을 읽고 나니 그만 눈이 어두워져 아무것도 못 보게 되었답니다. 선비들을 혼내준 도사 옛날 어느 곳에 도사 한 사람이 살았답니다. 그는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었지요. 하루는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가 날이 저물었어요. 벌써 해가 졌구나. 오늘은 이 집에서 쉬어가야겠소. 도사는 주인의 허락을 받고 사랑방에서 쉬게 되었어요. 사랑방에는 이미 여기저기에서 모여든 낙은애들로 시끌벅적 하였답니다. 실례합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하룻밤 머물게 되었습니다. 도사가 방 안으로 들어섰지요. 이런 거지가 들어오는 군구래. 시끄럽게 떠들던 사람들은 도사를 보며 생각하였어요. 선비들은 대부분 십여 년간 공부를 하고 과거를 보러 가는 사람들이었지요. 그들은 거지 행색을 한 사람을 처음 본 터라 건방지게 함부로 말하였답니다. 저녁을 먹은 도사는 몸이 나른한 것이 잠이 쏟아졌어요. 젊은 양반들 길을 많이 걸어서 그런지 피곤하구려. 실례지만 먼저 좀 누워야겠소. 도사는 그 자리에 벌러덕 누워버렸어요. 부잣집에서 자란 선비들은 차림새부터 허름한 사람이 누워버리자 눈에 거슬리고 못마땅하였지요. 도사도 그들이 자신을 못마땅히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저 거지를 쫓아낼 수 있을까요? 우리 이렇게 하는 건 어떨까요? 선비들은 귓속말로 속삭였어요. 자 그럼 내가 먼저 하겠소. 그들은 목침을 돌리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몇 사람이 시조 가락을 불렀답니다. 드디어 도사의 차례가 되었어요. 자 당신 차례요. 일어나서 노래를 부르시오. 만약 못 부르면 여기서 나가야 할 거요. 도사는 선비의 말에 벌떡 일어났답니다. 나는 노래를 못 부르오. 대신 그림을 그리겠소. 선비들은 안 된다고 하려다가 무슨 그림인지 궁금해서 그러라고 하였지요. 도사는 보참에서 종이와 붓을 꺼내었답니다. 먼저 아득히 먼 산을 그리고 배를 그렸어요. 바다에 떠있는 배를 그린 후 물결도 쓱쓱 그리고 나서 야 타고 소리를 질렀답니다. 순간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이 배 안에 있는 것이었어요. 물결은 출렁거리고 배는 흔들리며 어디론가 떠나고 있었지요. 배는 먼 산을 향하고 있는데 벌써 멀미를 하는 사람도 있었답니다. 어느새 배는 섬 가까이에 이르렀어요. 이 섬에 천일두라는 열매가 있을 것이오. 그런데 그 열매를 따거나 먹으면 집에 갈 수 없으니 절대로 따 먹어서는 아니 될 것이오. 도사는 큰 소리로 주의를 주었답니다. 배는 섬에 도착하고 선비들은 배에서 내렸지요. 산에 올라가니 천일두가 주렁주렁 열려있었어요. 정말 먹음직스럽군요. 우리 하나씩 먹어봅시다. 아까 먹지 말라는 얘기 듣지 못했소. 하나 정도는 괜찮을 것이오. 이 열매를 먹으면 젊어진다는 말도 있지 않소. 그래도 그 집에 돌아갈 수 없다고 하지 않았소. 선비들은 제 각각이었소. 나는 도저히 못 참겠소. 어떤 선비가 먼저 천일두를 따먹었지요. 정말 꿀맛 깠소. 침을 삼키던 선비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열매를 따서 먹거나 주머니에 넣었답니다. 도사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선비들은 다시 배에 오르고 섬을 떠나게 되었지요. 잠시 후 파도가 높아지고 배가 흔들리기 시작하였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배는 더욱더 흔들렸지요. 드디어 물결 속으로 휩쓸리기 시작했답니다.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제발 저만은 살려 주십시오. 선비들은 웅크리고 앉아 바다에 빠지지 않으려고 애를 썼어요. 조용히들 하시오. 당신들이 천일두를 건드렸기 때문이오. 하늘이 노해서 풍랑을 일으킨 것이오. 하여 내가 처음부터 추위를 주었건만 우리는 곧 죽게 될 것이오. 도사의 말에 선비들은 큰소리로 통곡을 하였답니다. 한편 부잣집 주인은 사랑방에서 울음소리가 들리자 허겁지겁 달려왔지요. 아니 무슨 일들 주인이 문을 벌컥 열었답니다. 점잖은 선비들은 각근을 풀어 헤치고 방 한가운데에 아무렇게나 주저앉아 있었어요. 더군다나 큰소리로 아이고를 외치며 통곡을 하고 있었지요. 제발 진정들 좀 아시오.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이러시는 게요. 그제야 사람들은 정신을 차리고 주위를 둘러보았지요. 바다는 커녕 배도 온데간데 없고 천일두라는 열매도 보이지 않았어요. 가만히 보니 천일두는 시럭 밑에 매달아 놓은 매주 덩어리였어요. 선비들은 서로의 모습을 쳐다보며 부끄러워 하였지요. 서로 눈치를 보며 먹었던 매주를 캑캑 뱉어내었어요. 어떤 사람은 주머니에 넣었던 매주도 꺼내었답니다. 그런데 여기 있던 거지는 어디로 간 거요? 그러게 말이요. 도사는 어디로 사라졌는지 보이지 않았어요. 선비들은 그제야 사라진 거지가 도사였다는 것을 알았지요. 옛날에는 이런 도사들이 많이 다녔기 때문에 아무리 거지행색을 했어도 후하게 대접했다고 한답니다. 시골 선비에게 속아 급제시킨 상시관 김진규는 인경 왕후의 오빠입니다. 세차게 비가 쏟아지는 어느 날 김진규가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버지 광성 부원군이 비옥과 말을 보내주었지요. 그러나 김진규는 그것을 이용하지 않고 비를 맞으며 걸어서 돌아왔답니다. 그 모습을 본 아버지가 까닭을 물었지요. 완전히 물에 빠진 생지의 몰고리로구나. 아비가 보내준 말과 의의는 어떻게 하였느냐. 김진규는 공손하게 대답하였어요. 죄송합니다. 아버지가 보내주신 것이 너무 사치스러워 저의 신분엔 맞지 않아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난 아버지 김만기는 오히려 자식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꼈답니다. 김진규는 시간으로 이름이 나있었기 때문에 과거를 준비하고 있는 거자들에게도 그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었지요. 언젠가 고향으로 송묘를 갔다가 회시가 임박하여 그 시험을 감독하기 위해 서둘러 돌아오는 길인데 말을 타고 줄곧 책을 보면서 같은 방향으로 가는 시골 선비 한 사람이 눈에 띄었답니다. 김진규가 점심을 먹기 위해 주막에 들렀을 때도 조금 전에 보았던 그 시골 선비를 만났지요. 저렇게 책을 열심히 보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가? 궁금한 생각이 들어서 누구냐고 물어보았어요. 네, 저는 부모를 모시고 사는 사람인데 과거운이 없는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여도 번번이 낙방이어서 참으로 형편이 말이 아닙니다. 보고 있는 그 책은 무슨 책이기에 줄곧 손에서 떼지 않는지요? 아, 제가 지은 글의 초고인데 요즘 제 정신이 흐려져서 잘 잊어버림으로 늘 보아야 합니다. 김진규가 양해를 얻어 그 책을 펴보니 글솜씨가 보통이 아니었으므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답니다. 과거 공부가 이런 수준인데 여러 번 낙방을 하였다니 이것은 전적으로 유사의 책임이오. 예, 하도 여러 번 낙방을 하고 나니 이제는 과거 공포증이 생겨 과장에만 들어가면 정신이 오락가락하여 모두 잊어버림으로 이렇게 항상 눈에 익혀두어야 한답니다. 사실은 이번에도 저는 응시하지 않으려고 하였는데 노친의 정이 간절하시어 부득이 내키지 않는 걸음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선비의 말을 들은 김진규는 마음속에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답니다. 힘을 내시구려 이번에 한 번만 더 노력해보시오 공든탑이 무너질 리 있겠소 그들은 길을 재촉하여 서울에 당도했으며 선비는 과장으로 들어가고 김진규는 상시간을 맡았답니다. 그 선비의 시권을 훑어보니 그 가운데 글자를 잘못 쓴 것이 많이 눈에 띄었지요. 김진규는 빙글에 미소를 지으면서 생각하였어요. 틀림없이 그 선비의 것이로구나. 김진규는 상시관으로서 다른 시관들을 향하여 말하였어요. 이 시권을 살펴보니 늙은 선비의 글솜씨가 분명하다. 이번에 우리 시관들이 적선 한번 합시다. 다른 시관들의 동의를 얻어 김진규는 그 사람을 발탁하였지요. 방을 붙이기 위하여 봉안 부분을 뜯어보니 나이가 별로 많지 않았어요. 혹시 내가 엉뚱한 사람을 뽑진 않았는지 모를 일이군. 김진규는 속으로 의아해 하다가 신은래를 하러 왔을 때 물어보았답니다. 여러 차례 낙방 끝에 이렇게 급제한 것을 거듭 거듭 축하하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노릇이지요? 그의 말이 전과는 전혀 다른 것이 아니겠어요? 무슨 말씀이신지요? 저는 이번에 처음 응시하였는데 요행으로 급제한 것입니다. 김진규가 다시 말하였어요. 이제 양친 봉양을 잘 하게 되었으니 무척 다행일세 그려 아닙니다. 저는 양친이 다 안 계십니다. 지난번 길에서 만났을 때와는 너무도 다른 대답이어서 김진규는 불쾌한 표정으로 따져 물었지요. 어찌하여 지난번에 나를 속였느냐? 그때서야 그는 머리를 숙여 사죄하였어요. 이번 회시에 대감께서 상시관을 맡을 것이라고 짐작되어 이번 기회에 어떻게든 급제를 놓치지 않으려는 욕심으로 그만 저지른 일입니다. 저의 죄를 잘 알겠으니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명을 듣고 난 김진규는 어차구니가 없어 한참 동안 그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다가 어설프게 웃고 마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었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